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은 갱년기에 대한 에세이를 준비했습니다 독일 아마존 베스트셀러, 선물 위로 분야, 유머 분야, 건강 연령 분야, 가정 이혼 분야 등 각종 분야별 1위를 차지해 정체성이 참 모호한 이 책은요 독일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갱년기 수필집입니다 신체의 여기저기 일어나는 변화들과 쇠약해지는 몸 게다가 마음까지 지쳐가는 갱년기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칼럼 같고 꽁트 같은 형식으로 엮어 엉뚱하면서도 유쾌해 읽는 내내 웃게 만드는 책입니다 그럼 아크나의 애청자님들과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 그래서 좀 쉬라고 호르몬에서 힘을 살짝 빼준 거야 글쓴이, 막심레오, 요헨구취, 옴기니, 원성철, 편앤곳, 도서출판 모래의 책입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딱 2초였다 돌아갈 수 없는 그 지점 이른바 내가 마침내 갱년기에 인간으로 확정되는데 걸린 시간은 정말이지 딱 2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안과의사가 내게 말했다 이제 돋보기를 쓰셔야겠네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사실 나는 그동안 내가 갱년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동원해 발버둥 쳤었다 풀죽처럼 서로 엉켜 흐느적거리는 글자들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머리가 직끈될 정도로 미간을 찌푸리고 메뉴판을 노려보다가 결국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음, 자기 먹고 싶은 거 시켜? 같은 거 먹을게 혼자 식당에 가야 할 때면 상황은 더욱 가혹했다 메뉴판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메뉴얼을 준비하기도 했다 1단계 식당에 들어서는 즉시 다짜고짜 오늘의 메뉴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불행하게도 오늘의 메뉴가 죽어도 수용 불가능한 것이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2단계 즉흥연기 멀찌감치 메뉴판을 펼쳐두고 손을 뻗어 메뉴판 위 어느 한 곳을 가리키면서 종업원에게 자문을 구한다 이 요리는 글쎄요 전체 요리로서의 성격을 띈다고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메인 요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해야 할까요? 나는 소망한다 이 세상에 갱년기 인간을 위한 특별 메뉴판이 존재하기를 돋보기에 대한 나의 불타는 전의를 결정적으로 허물어뜨린 것은 한 장의 사진이었다 여보 누군지 알겠어?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자기 스마트폰을 내 코앞으로 불쑥 들이밀었다 놀라울 정도로 나와 닮은 남자 하나가 사진 속에서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아니 남자는 신문을 읽고 있는 게 아니었다 남자의 코가 거의 신문에 닿아 있었다 신문의 글자들을 코로 빨아들일 수 있는지 남자는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했다 그 다음 날 나는 안과에 갔다 그 다음 다음 날에는 안경원 나는 이제 한 명의 돋보기 소유자가 되었다 돋보기로 인해 나의 미모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돋보기를 쓰는 순간 그나마 내게 남아있던 마지막 한 방울의 젊음이 순식간에 어디론가 증발해버린다는 데 있다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읽고 있을 때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나는 나도 모르게 콧방울에 돋보기를 건 다음 눈을 치켰떠 돋보기 너머로 그를 쳐다본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이 작은 몸짓 속에 이 세상의 모든 노인스러움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시도 때도 없는 다음과 같은 나의 질문에 아내의 짜증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기야 내 안경 못 봤어? 어떤 안경? 분노에 찬 아내의 대답이 돌아오는 데는 0.001초도 걸리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나는 내가 한 명의 노안의 소유자가 되기 오래전부터 한 명의 근시 소유자였다는 점을 밝혀두지 않을 수 없다 고로 내게는 현재 두 개의 안경이 있다 둘 중 하나는 꼭 어디론가 사라진다 풀 수 없는 수수께끼다 어쨌거나 그 때문에 몇몇 갱년기 인간들은 돋보기에 끈을 달아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지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경 하나 때문에 말뚝에 묶인 투경 같은 그런 꼴을 하고 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어제는 나의 두 개의 안경이 동시에 사라졌다 나를 완전히 보내버리기 위해 그들은 이제 황홀한 팀워크까지 구사한다 반은 눈뜬 장림이 되어 무릎이 까지도록 기어기어 온 집안을 더듬고 다녔다 안경 탐지견이 되어 침대 밑에 변기 뒤 구석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며 나를, 나의 안경을, 나의 갱년기를 저주했다 에휴, 빌어먹을 조물주 같으니라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흰색 목욕가운을 걸친 노인 하나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발에 꿰어있는 욕실 슬리퍼도 흰색이었다 맹세컨대 내 평생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노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인지 조금도 낯설지가 않았다 밖에 내게 안경 두 개를 건네며 노인이 말했다 어? 사라진 나의 두 개의 안경 노인은 일말의 거리낌도 없이 집안으로 들어서더니 나의 소파 위로 역시 일말의 거리낌도 없이 몸을 던졌다 나는 그 거대한 위험에 눌려 행여 쿵 소리라도 날까 조심 또 조심 현관문을 닫은 뒤 노인의 앞으로 가서 하염없이 공손한 자세로 자리를 잡고 앉았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노인이 두 다리를 뻗어 소파 테이블 위에 얹으며 말했다 예? 제가 뭘... 노인이 욕실 가운 주머니에서 수첩 하나를 꺼내 뒤적거렸다 수첩도 흰색이었다 정확히 이번 주에만 28번이야 머리숱이 너무 적다고 곧 쉬인이라고 배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설사 때문에 라떼는 이제 마실 수가 없다고 자식놈이 지랄맞은 사춘기라고 요새 나오는 노래는 알아둘 수 있는 게 왜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다고 휴... 다 읽자면 끝도 없지만 어쨌거나 가련한 성생활이 어쩌고 저쩌고 돋보기가 어쩌고 저쩌고 가지가지 다채로운 구실로다가 그래 나한테 뭐라고 했나? 뭐? 빌어먹을 조물주 같으니라고? 썩어빠질 조물주? 우라질 놈의 조물주? 아니요 어디 그게 신한테 할 소린가? 나도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듣고 있을 수만은 없네 그럼 어르신께서는 혹시... 아 됐고 주님께서 내 말을 자르셨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어디 말이나 한번 해보게 아 그게 제가 갱년기라서 갱년기? 그게 뭐 어때서? 나도 갱년기야 예? 주님도요? 음... 멋지지 않아? 전에는 전지창조다 뭐다 해서 정신없이 바빴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여유로운지 몰라 게다가 전보다는 내가 좀 더 지혜로워졌다고 해야 할까? 뭐 아무튼 요새는 주말이 되면 아예 핸드폰은 꺼놓고 또 집전화는 교황한테로 돌려놓고 난 아주 만판이야 흡족한 표정으로 주님께서 또 욕실 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뭔가를 뒤적거리더니 담배와 흡사한... 하지만 무조건 담배라고만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꺼내 피워물었다 주님의 입으로부터 연기가 뿜어져 나올 때마다 신비롭기 그지없는 향기가 내 코를 간지렸다 내가 입맛을 다시자 주님께서 다시 욕실 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 신비로운 것 한 개비를 더 꺼내 내게 건넸을 때 나는 다시 담배를 피워볼까 하는 치명적인 갈등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제가 올해 마흔여덟이거든요 금연만이 살 길이라고 마음을 굳게 다잡으며 내가 말했다 잃어버린 젊음이 그리워요 그래? 어쩌나 난 7635억 살이지만 젊음 따위는 조금도 그립지 않은데 주님께서 말했다 내 입으로 털어놓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젊었을 때 난 엉뚱한 짓만 했거든 개코 원숭이의 빨간 궁둥이도 그때 만들었고 브로콜리도 양배추도 꽃가루 알레르기도 창피하지만 다 그때 만든 것들이야 그럼 갱년기도요? 내가 물었다 아니 그건 나중에 생각해낸 거야 내 딴에는 인간들에게 뭘 할까 휴식의 시간이라고나 할까 뭐 그런 걸 주고 싶었지 잠시 숨 좀 돌리라고 말일세 짝짓느라 일하느라 젊은 시절을 정신없이 보냈으니 오죽이나 진이 빠졌겠어 그래서 좀 쉬라고 호르몬에서 힘을 살짝 빼준 거야 요는 40대와 60대 사이를 황금의 안식기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나의 자애로운 배려의 결과물이 바로 갱년기라는 거지 그런데 웬걸 이놈의 인간들이 남의 속도 모르고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졌다느니 뭘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느니 아니 목숨 귀한 줄도 모르고 그 험한 야구보 술래끼를 그것도 땡볕 아래서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걷다가 일사병으로 쓰러지질 않나 심지어 엉덩이에 보톡스를 맞는 놈이었나 나 원 참 기가 막혀서 그래도 뭐 들여다보고 있으면 재미있기는 하더구만 그게 아니라 당장 자네가 조금 전에 뭘 어쨌는지 한번 봐봐 강아지처럼 엉덩이를 쭉 빼고 엉금엉금 기어다닌 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온 집안을 삿삿삿 뒤지고 다니면서 바로 옆에 있는 안경만 싹싹 피해 다니느냐고 우리는 배꼽이 다 빠지는 줄 알았어 우리라고요? 우리가 누구예요? 누구기는? 베드로, 모하메드, 예수, 루터, 마더테라사 등등 저 위에 있는 우리 팀 주님이 턱으로 천장을 가리켰다 하늘이라고 왜 심심할 때가 없겠나 그럴 때면 우린 대개 유튜브에서 고양이 동영상을 보는데 아 그러다 그것도 시들해지면 그때는 갱년기 인간들이 또 무슨 해외망측한 짓을 하나 내려다보곤 한다네 하하하 주님께서 껄껄 웃으셨다 갑자기 내가 주님이 즐겨본다는 그 동영상 속 고양이가 된 것 같아 갱년기 우라가 또 확 치밀어 올랐다 주님이 내게 물었다 갱년기 인간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웃긴 게 뭔지 아나? 알고 싶지 않아요 왜들 그렇게 걸핏하면 나 자신을 찾고 싶다느니 다시 나 자신을 느끼고 싶다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갱년기 인간들의 나 자신은 다 어디 가출이라도 한 모양이지 물론 자네들이 왜 그러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나도 모르는 바는 아니야 그래도 말이지 섭리는 섭리인 거야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와 흡사한 하지만 무조건 담배라고만은 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것 한 개비를 내 손에 꼭 쥐어준 다음 아버지의 정이 깊이 느껴지는 손길로 내 어깨를 두드려 주셨다 그래서 나더러 뭘 어떻게 하라고요 막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서는 주님의 등에다 대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망연자실 앉아있던 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책 한 권 써봐 주님도 소리쳤다 자네한테도 그렇고 다른 갱년기 인간들한테도 위로가 될 만한 그런 책 성경 같은 거요 내가 다시 소리쳤다 아니 웃기고 재미있는 거 주님도 다시 소리쳤다 나는 주님의 마지막 말을 왠지는 잘 모르지만 충고가 아닌 명령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지금 주님의 명령으로 이 책을 쓰고 있다 남자는 울지 않는다 아이들과 영화를 보고 있었다 불쌍한 아기 영양 이야기였다 다리를 다친 아기 영양은 광활한 사바나에 홀로 뒤쳐져 무리와 함께 떠나는 엄마, 아빠 영양을 향해 절망적으로 울부짖었다 절뚝거리는 다리에 점점 기운이 빠지고 절망적인 그 울부짖은 마저 목이 잠겨 앳글눈 흐느낌으로 변해가던 그 순간 갑자기 내 눈에서 주르륵 뜨거운 무엇인가가 흘러내렸다 아이들이 소리쳤다 엄마, 아빠가 울어! 아내가 달려왔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죽으면 어떡해 훌쩍거리며 대답했다 누구? 어머님? 아내가 말했다 아니, 아기 영양 아내와 아이들이 황당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려 서로 마주보고는 어깨를 으쓱했다 딸아이가 말했다 아빠, 왜 저래? 글쎄, 아빠가 왜 이러는지 정확하게는 아빠 자신도 잘 모른다 단지 아빠가 알고 있는 것은 예기치도 않았던 어느 순간에 조금은 당황스러운 하지만 불쾌하지만은 않은 어떤 묘한 기분이 몰려들면 몸속 어딘가에 있는 수도꼭지가 열리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주르륵 눈물이 흐르게 된다는 사실이다 내 몸에 예의 그 수도꼭지가 처음으로 설치된 날은 앞서 얘기했던 바로 그 아기 영양의 날이었다 그날 이후 수도꼭지는 시도 때도 없이 열렸다 지난주에는 동료 하나가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말하는데 또 왈칵 눈물이 났다 나는 그의 어머니를 전혀 알지 못한다 게다가 그의 어머니는 무슨 불취의 암에 걸린 것도 아니었다 작은 담석 두 개가 생겼다고 했다 또 그저께는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만난 2층 사는 이웃이 다음 주에 이사를 간다고 말했다 어쩌다 마주칠 때면 반갑게 이사를 나누는 정도였을 뿐 결코 각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이였다 상관없었다 하지만 나는 눈물을 흘렸다 어떤 때는 단지 상상만으로도 충분한 경우도 있었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그렇다 세상이 하도 시끄러워서 그랬는지 딸아이한테 무슨 사고라도 생기면 어쩌나 불쑥 걱정이 일었다 아이는 건강하게 그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랑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상관없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이러다가는 아파트 화단에 꽃 하나가 시들어도 철새가 아프리카로 날아가도 눈물을 흘릴 것만 같았다 내가 어떻게 된 것 같았다 인터넷을 뒤졌다 검색창에 남자 눈물 두 단어를 쓰고 엔터를 쳤다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 눈물을 흘린단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다시 검색창에 중년 남성 눈물이라고 입력했다 한 여성 심리학자의 글이 눈길을 끌었다 요컨대 남자가 중년이 되어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까닭은 무엇보다 호르몬의 작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전에 억압되었던 울음에 대한 보상작용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 내년이면 내가 흘린 눈물 속에서 헤엄을 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눈물바람에 아내도 이제는 슬슬 짜증이 나는 모양이었다 지금까지 눈물을 흘린 것은 어디까지나 아내의 몫이었고 나의 몫은 눈물 흘리는 아내를 달래고 위로하는 것이었다 이전에 아내는 내게 곧잘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리고 나는 아내의 이 말에 또 상처를 받고 또 눈물을 흘린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 생각에는 남자들이 우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내 눈물이 꽤 마음에 든다 처음에는 나도 남자답지 못하게 이게 무슨 꼴인가 싶어 당황스럽고 창피했다 제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찌질이가 된 것 같아서 불안했다 하지만 이제는 두 눈에서 눈물이 흐리기 시작하면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뭐 어때 흐르게 내버려 둬 상술하자면 이렇다 먼저 뱃속에서 무언가가 꼬물거리다가 가슴으로 훅 솟아오른다 이어 턱과 아랫입술이 리드미컬하게 달달달 떨려오면서 부드러운 폭발을 예고하듯 콧속이 근질근질 축축해지면 마침내 수도꼭지가 열리고 눈물샘이 차오른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순간 억압으로부터 나를 해방하는 복된 그 유출의 순간을 맞이하며 나는 속으로 이렇게 소리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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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올라 본 적이 없었던 감수성의 정점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요즘 집에 혼자 있을 때면 거실에 촛불을 켜고 갑티슈 두 통과 체리주 한 병을 준비한 다음 예전에는 하품 난다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메디슨 카운트의 달이나 아우로브 아프리카 같은 영화를 본다 생각해보면 지금의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예전의 내가 이상했던 게 분명하다 나는 이제 한 명의 눈물 마니아가 되었다 내 생일날이나 성탄절이 되면 나는 어딘가에 다리를 다친 아기 영양이 엄마 아빠 영양과 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리저리 텔레비전 채널을 돌린다 한 덩어리의 신선한 히프 프란치스카 발렌틴 딸아이의 새 담임 선생님 나는 그녀를 학부모 간담회에서 처음 만났다 간담회가 진행되는 내내 그녀는 내게 각별한 눈길을 보냈다 일주일 뒤 그녀로부터 꽤 신경이 쓰이는 메일 하나가 도착했다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학부모 간담회는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어볼 것이나 걱정스러운 것이 있으면 주저 말고 전화 주세요 업무가 끝난 시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은 금물이다 당연하지 하지만 한 여인이 한 남자에게 주저 말고 전화 주세요 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당신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서 내게 전화해요 를 의미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당연하지 게다가 업무가 끝난 시간이라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면 발렌틴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젊은 아가씨 프란치스카로서 나와 통화하고 싶다는 말 아니겠는가 요컨대 나와 사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말 아니겠는가 휴 자자 진정하자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차가운 물로 샤워를 했다 그래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해 발렌틴 선생님은 분명 내 침침한 두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매력적이긴 하지만 내가 학교 홈페이지를 뒤져 어렵사리 찾아낸 바에 따르면 이제가 스물일곱 살이 되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나보다 스무 살도 더 어리고 나는 그녀보다 스무 살도 더 많다 뼈아픈 현실이지만 그렇다 나는 차디찬 사나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나는 차디찬 사나이 미망에 휘둘려 순식간에 한 명의 멍청이로 전락할 수 있음을 통찰하는 나는 차디찬 사나이 하루 뒤 그녀로부터 또 하나의 메일이 도착했다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지난번 메일에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린다는 게 그만 깜빡했네요 제 핸드폰 번호는 오케이! 나는 주먹을 불꾼 쥐었다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자발적으로 핸드폰 번호를 준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더 이상 한 젊은 여인의 고귀한 감정을 나이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 책임은 내게도 있을 테니까 찾아보면 그녀에게 전화를 했다 나 역시 학부모 간담회가 무척 좋았었다고 말했다 내가 뭔가 도울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 달라고 했다 업무가 끝난 시간이라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그녀가 말했다 교실에 몇 가지 성인 남자의 힘이 필요한 일이 있다고 맙소사! 정말 그런 거였어? 오래전부터 몇 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는 한 여인이 온몸이 땀으로 번들거리는 한 막노동꾼 남자를 유혹하는 이야기 차가운 물로 샤워를 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할지라도 진실로 그렇다 할지라도 남자들의 진땀나는 오래된 로망의 시련이 바로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딸아이를 가르치는 나보다 한참이나 어린 선생님과 안 돼!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젊은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늑다리들을 그동안 나는 얼마나 혐오해 왔던가 물론 유혹의 주체가 누구인지 고려에 넣는다면 프란치스카와 나의 경우는 그와 정반대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나는 프란치스카는 있고 좀 더 좋은 아빠가 되겠노라고 마음먹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가구가 아니라 실천 공부에 지친 딸아이를 학교까지 태워다 주었다 좀 더 좋은 아빠가 되기로 마음먹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나의 15살 딸아이는 학교까지 태워다 주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왜 자기 책가방을 교실까지 들어다 주는지 의아해했다 교실 앞에서 프란치스카를 우연히 만났다 그녀가 깊은 눈길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 다정하고 힘센 아버님 혹시 괜찮으시면 잠시 커튼봉 다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프란치스카와 나 우리는 함께 커튼봉을 달았다 프란치스카는 그녀의 팔을 불필요하게 높이 들어 올렸고 따라서 그녀의 블라우스가 바지에서 빠져나왔고 따라서 나의 두 눈은 그녀의 엉덩이살을 보고 말았다 뭐 하자는 거지? 여기서? 지금 당장 여기서? 나는 학교 앞 주차장에 차를 두고 걸어서 집으로 갔다 공기가 필요했다 연거푸 심호흡을 했다 머릿속으로 맑고 차가운 공기가 몰려들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얼빠진 자식? 도대체 뭐하는 거야? 젊은 여자 엉덩이 살 좀 봤다고 어떻게 그렇게 고깃덩어리를 앞에 둔 셰퍼드 같이 정신을 못 차려 이성이란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품위 같은 건 포기한 거야? 아, 도대체 프란치스카가 뭐라고? 단지 한 명의 아가씨일 뿐이잖아 그런데 단지라니? 정말 그녀는 단지 한 명의 아가씨에 불과한 것일까? 정말이지 프란치스카 그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아가씨들 중에 단지 한 명일 뿐인 것일까? 휴... 물론 나는 잃어버린 나의 젊음을 몹시 그리워하고 있다 원기왕성했던 내 젊은 날의 밤들도 그러나 내가 꿈꾸는 것은 결단코 젊은 혈기왕성한 연락의 밤이 아니다 단지 나는 지난 날의 젊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설레면 설렘 속에 슬프면 슬픔 속에 기쁘면 기쁨 속에 아무 걱정 없이 깃털처럼 가볍게 그렇게 빠져들 수 있기를 꿈꿀 뿐인 것이다 그렇게 깃털처럼 가벼웠던 나의 젊은 날들이 사실은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오래된 과거가 아니라는 사실이 내게는 또 그렇게 몹시 낯설기만 할 뿐인 것이다 마치 내가 흡혈기가 된 것 같아서 좀 끔찍한 기분이 들기는 하지만 가끔 나는 어디선가 더 이상 내게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신선한 피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나는 나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인간들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잘 알고 있다 늑다리 호색한 아름답지 못한 인간들 혐오스러운 인간들 저명한 늑다리 호색한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로타 마테우스 보리스 베커 그리고 나 그래 이제는 진짜로 프란치스카와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 늑다리 호색한 중에는 그래도 뇌라는 것을 가진 늑다리 호색한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 과감하게 그리고 지체 없이 하지만 그날 저녁 또 하나의 메일이 도착했다 아 프란치스카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들께 이번에 떠나는 수학여행에서 저와 함께 아이들을 돌봐주신 학부모님 한 분을 찾고 있습니다 도대체 악마는 이 가련한 한 중년 남자에게 왜 이토록 집요하게 마술을 뻗친단 말인가 아니면 나의 결의에 찬 다짐을 프란치스카가 감지한 것일까 비겁하게 뒷걸음질치는 나를 대신해 운명과 맞서 싸우려는 것인가 나를 향한 그녀의 열망이 느껴져 가슴이 먹먹했다 먹먹한 가슴으로 그리고 조금은 우쭐해져서 기꺼이 그녀와 함께 하겠노라고 답장을 썼다 맥클렌 브루크 포어포 메른에 있는 한 뉴스 호스텔에 도착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하는 여행지가 베니스나 로마나 라스베거스처럼 좀 근사한 곳이 아니어서 아쉬움이 없진 않았지만 프란치스카의 소박한 성품을 생각하면 오히려 가슴 가득 사랑의 온기가 퍼져 흘렀다 하긴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이들에게 장소 같은 게 무슨 대수겠는가 프란치스카와 나 함께 해수욕을 했고 함께 배구를 했고 함께 밥을 먹었다 우리는 깃털처럼 하늘을 날아다녔다 다행스럽게도 32명의 아이들이 언제나 우리를 애워싸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데 정말 여기서 더 가면 안 되는 걸까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우리 둘에게 허락된 미래는 정말 없는 것일까 생을 마감하는 날 온 세상이 나를 향해 겁쟁이라고 소리치며 놀려댈 것만 같았다 나는 결심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한 명의 늑다리 호색한을 구성하는 것은 젊음에 대한 그리움이 10% 추악한 욕망이 10% 현실에 대한 외면이 80%라고 하지 않았던가 디스코 파티가 열렸다 수학여행의 마지막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저격수처럼 숨을 죽여 블루스 곡을 기다렸다 감미로운 노래가 흘러나오면 내가 그녀에게 다가갈 것이고 그녀는 내 품에 안길 것이고 래프팅 고무보트처럼 통통한 그녀의 입술은 촉촉하게 젖어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 눈 때문에 끓어오르는 욕망을 억누른 채 서로의 눈만 바라보며 말없이 춤을 출 것이다 드디어 브루스 곡이 나왔다 결의를 다지며 일어나 프란체스카 쪽을 바라보았다 푹수가 오른쪽에서 그녀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푹수만이 아니었다 왼쪽에서는 슈톨텐베르크가 북쪽에서는 밍크비츠가 돌진하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수학여행에는 나 말고 세 명의 학부형이 더 따라왔었다 그리고 우연히 그들은 모두 남자였다 푹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나도 밍크비츠가 전속력으로 팔꿈치를 휘저었다 나도 슈톨텐베르크는 나가 떨어졌다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프란체스카와 눈을 맞추려 시도했다 하지만 이미 그녀 앞에 도착한 푹수가 내 시선을 가로막았다 아 하필이면 왜 저 흉물스러운 푹수가 그들은 춤을 추었다 푹수가 그녀의 귀에다 대고 무어라고 속삭였다 프란체스카가 깔깔거리고 웃었다 50이 넘어서 딸벌밖에 되지 않는 어린 여자여와 그것도 자기 딸아이 담임선생님과 저러고 싶을까 푹수 뻔뻔스런 돼지 새끼 그날 저녁 나는 프란체스카와 결별했다 중년 남자들 중에는 망상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나는 아주 많이 리얼리스트이다 텅 빈 둥지 속에서 친구가 갑자기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생겼다며 자기 집 고양이를 우리가 데려다 키울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아내는 찬성이었다 나는 반대였다 완전 반대 반대의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1. 고양이는 털이 많이 빠진다 2. 고양이는 모든 것을 긁어서 망가뜨린다 3. 고양이 사료는 냄새가 안 좋다 4. 고양이 배설물은 냄새가 더 안 좋다 5. 고양이 방귀는 치명적이다 6.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성품이 교만하다 7. 고양이는 배가 고플 때는 사람한테 와서 야옹야옹 아양을 떨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매몰차기가 그지 없다 8. 그래도 어쩌다 정이 좀 붙을만 하면 나가서 자동차에 채워 죽어버린다 8. 따스한 마음의 소유자인 아내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제안했다 한 주만 키워보자 한 주만 키워보고 당신이 죽어도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돌려보내도 되잖아 좋아 딱 한 주야 내가 말했다 작은 고양이의 이름은 브루노였다 내 조부의 성함과 같았다 심히 당황스러웠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고 예뻐라 우리 아가라고 한다면 폐륜도 그런 폐륜이 어디 있겠는가 말이다 어쨌거나 우리 집에 온 첫날 브루노는 내 무릎 위로 뛰어올라 등을 비비기도 하고 내 발을 뻗고 구르기도 하다가 내 눈을 보면서 야옹야옹 울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어이 작은 친구 내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 하지만 그때 그 말을 하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브루노의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렇게 불쾌한 느낌은 아니었다 다음 날에도 브루노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책상 앞에 앉으면 쪼르르 달려와서 무릎 위에 뛰어올랐고 내가 소파에 가서 누우면 또 쪼르르 달려 나와 내게 몸을 기댔다 내가 배를 쓰다듬어주면 기분이 좋은지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냈고 그러면 희한하게도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아이고 아이고 눈뜨고는 못 봐주겠구만 환상적인 한 쌍의 바퀴벌레가 따로 없네 소파 위에 함께 누워있는 브루노와 나를 보고 아내가 말했다 단지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일주일만 이따갈 놈한테 쌀쌀맞게 굴 건 없잖아 브루노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은 털실로 짠 빨간 딸기다 아내가 출근하고 나면 잠시 짬을 내 브루노와 놀아준다 내가 딸기를 던지면 브루노는 총알처럼 딸기를 쫓아간다 놀다가 시계를 보면 언제 그렇게 됐는지 한 시간이 훌쩍 지나 있다 나는 고양이가 그렇게 영리한지 그렇게 학습 능력이 뛰어난지 관찰력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물론 모든 고양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천재 고양이라서 브루노만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나는 하루에 다섯 번 브루노에 배변통을 치운다 아내 말로는 좀 과한 것 같다지만 집에 손님이라도 오는 경우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 무슨 죄를 졌다고 남의 집에서 고양이 똥냄새를 맡아야 하는가 말이다 브루노의 배변통을 청소하는 문제는 타인에 대한 배려의 문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나는 채를 들고 쪼그리고 앉아 배변통 속 모래를 뒤져 똥을 걸러낸다 오줌에 뭉쳐진 모래덩어리도 걸러낸다 아내는 브루노의 배변통 청소에 열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옛날 서부개척 시절 리오그란데 강가에서 사금을 채취하던 사람들이 생각나 무척 감동스럽다고 했다 사금 채취와 감동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의 뉘앙스가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했다 또 한 번은 이렇게 말하고는 자기 말에 자기가 웃긴지 괜스레 혼자서 박수를 치며 깔깔댄 적도 있다 그렇게 공들여 청소하는 걸 보면 청소 끝난 다음에 꼭 당신이 거기 들어가서 똥을 눌 것 같아 브루노는 늘 배가 고프다 배고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 심장은 젤리 바나나처럼 허물어져 어쩔 수 없이 밥을 주게 된다 하루에 한 열 번? 아내의 타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우 그만 좀 줘 고양이가 아니라 꼭 살찐 거위 같잖아 하지만 브루노가 야옹야옹 울면 그 소리에 세상의 모든 허기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진다 사료 냄새도 냄새려니와 사료 사러 마트까지 가는 것도 귀찮고 해서 나는 브루노밥을 직접 만든다 키우는 개나 고양이를 위해 별의별 음식을 요리하는 야단스러운 인간들도 있다 나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과는 거리가 멀다 나는 소박하게 그냥 맛있는 간단한 고양이 음식을 요리한다 참치 리조또 혹은 영계 브이아베스 혹은 송어메니에르 같은 유감스럽지만 이것만큼은 꼭 얘기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아내는 툭하면 나를 헐뜯는다 그것도 뒤에서 어제만 해도 아내가 친구랑 통화하면서 뭐라고 소곤거리길래 숨어서 엿들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나를 헐뜯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도 마 그냥 좀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제는 샤워를 하고 나오더니 고양이가 눈에 안 보이니까 글쎄 목욕가음만 걸친 차림으로 밖으로 달려나가서는 아가야 우리 아가 어딨어 어딨어 우리 아가 아빠 왔어 그러면서 온 화단을 뒤지고 다니더라고 세상에 내가 기도를 다 했다니까 이웃사람들 못 보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봤으면 100% 신고했을걸 브루노가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내는 내게 브루노를 돌려줄 건지 계속 키울 건지 결정했느냐고 물었다 그때 나는 벌컥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 질렀다 브루노가 간다면 나도 갈 거야 내가 조금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딸아이 마샤가 미국으로 1년 동안 어학연수를 떠나던 날 공항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 눈에 눈물이 그런그런 고여 있었다는 아내의 말은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 저녁에 침대에 누워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집집마다 난리라고 아이들은 자라서 어디론가 떠나고 텅 빈 둥지 같은 집안에 부부 둘만 남아서 외롭다 적막하다 난리들을 친다고 자기 친구들 이야기를 했다 어떠니 남편은 글쎄 그 텅 빈 둥지 같은 느낌을 애완동물로 달랜다고 하더라고 아내가 말하면서 슬쩍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이불 속에 나와 함께 누워있는 브루노를 꼭 끌어안았다 브루노가 야옹 하고 울었다 아내가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다 아니 고양이가 여기 침대 안에서 뭐해 아내가 소리쳤다 애 놀라게 왜 소리를 질러 괜찮아 괜찮아 놀라지마 아빠 여기 있잖아 브루노 괜찮아 괜찮아 좋다 솔직하게 말하겠다 때때로 우리 집은 진짜 진짜 조용하다 아들놈 팀은 친구들과 어울려 늘 밖으로만 나돌아다닌다 배고플 때나 용돈이 필요할 때만 잠시 얼굴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아들이라기보다는 호텔 손님 쪽에 더 가깝다 그것도 돈을 내는 손님이 아니라 돈 뜯어가는 손님 딸아이 마샤도 마찬가지다 노트북 화면에서나 볼 수 있을 뿐이다 윙크하고 손을 흔들고 스카이프를 닫을 때는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다 16년도 넘게 우리 넷은 언제나 함께였다 그리고 나는 언제부턴가 아이들의 온갖 잡동사니로 엉망진창 어질러진 거실에 학교에 늦었다고 우당탕탕 이리 뛰고 저리 날 뛰는 정신없는 아침에 죽어라고 싸우다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 숨 넘어갈 듯 깔깔거리는 미친 웃음소리에 길들여져 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날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그 모든 우리들의 시간이 이렇게 순식간에 그래 이 모든 것들이 진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감정의 구멍을 막기 위해 애완동물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다 아내의 심리학자 놀이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아내가 그러는 건 나와 브루노의 관계를 시샘해서라는 건 명명백백하다 브루노와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는 누가 뭐래도 서로에 대한 애정과 존중에 토대해 있다 브루노가 내 손을 핥아줄 때 나는 그 사실을 또렷하게 느낀다 내가 브루노의 앞발을 핥아줄 때면 브루노 또한 그 사실을 또렷하게 느끼리라는 것에 나는 일말의 의심도 없다 몇 주 전에는 처음으로 브루노와 산책을 나갔다 앞으로 혼자 이 위험한 거리를 다니려면 브루노도 배울 건 배워야 한다 안전을 위해 목줄을 채웠다 도시는 정글이다 작은 고양이가 길을 잃는 건 금방이다 브루노는 바깥 세상이 몹시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나도 브루노 뒤를 따라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브루노가 나무 위로 오르려고 했다 내가 소리쳤다 아가야! 안 돼! 위험해! 하지만 브루노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무 위로 뛰어올랐다 줄이 팽팽해졌다 나도 나무 위로 올라갔다 쉽지는 않았다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가지를 타고 떡갈나무 위로 올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마침내 브루노와 나 우리는 함께 나무 위에 올라앉아 시원한 바람을 쐬었다 냥이와 냥이 아빠 길 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올려다 보았다 사진도 찍었다 아마도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우리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소리쳤다 브루노 여기 정말 멋있지 어때 산책 나오길 잘했지 사실 좀 창피한 것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꼭 사람들 들으라고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 뿌듯한 마음도 없지 않았다 추억이니까 아빠와 아들 사이의 끈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줄 하나의 추억이니까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나의 예상은 빗나갔다 지금도 나는 변함없이 틈만 나면 부엌으로 달려가서 브루노를 위해 참치 리조또나 아스파라거스를 다져 넣은 치킨 미트볼을 요리한다 하지만 바깥에서 실컷 놀다 들어온 브루노는 자기를 위해 힘들게 요리하고 있는 사람을 마치 낯선 사람 보듯 한 번 시큰둥하게 쳐다보고는 소파로 가서 벌렁 들어 누워버린다 좀 컸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자기 멋대로다 요새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암고양이와 어울려 다닌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사고라도 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하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꺼내라 치면 브루노는 고개를 돌리고 털이 북슬북슬한 엉덩이를 내게 보인다 그런 브루노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 화병이 날 지경이다 그러면서도 똥은 왜 꼭 집에 들어와서 배변통에다만 싸는지 모르겠다 지금 나는 강아지 털 알레르기 때문에 절망한 한 친구가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들고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네 지금까지 그래서 좀 쉬라고 호르몬에서 힘을 살짝 빼준 거야 였습니다 읽는 내내 배를 잡고 웃게 만들었던 정말 유쾌하고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